사천짬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볼 음식은 바로 사천짬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사천짬뽕 자 먼저 반죽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하시면 손목의 스냅과 함께 반죽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당근을 썰어볼까요 자 당근을 당근 당근 자 이제 고추도 고추를 자 이제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넣어볼게요 고추를 또 이 어니언은 까는 맛이죠 네 그럼 양파를 썰어볼게요 네 이렇게 네 좀 슬프네요 사천짬뽕 완성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